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한국사 총평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 다지야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면 마스크 착용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발열도 체크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방역도 하고 또 재외국어까지 치렀던 학교들은 더 늦게 끝나고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선생님도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해설 강의랑 총평한다고 준비하고 PPT 만들고 자료 찾아보고 굉장히 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의 시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 보고 또 애타는 마음으로 채점하고 했던 여러분들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짧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치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본인에 대해서 조금만 응원을 더 해주시고요. 수능이 아니니까 본인의 너무 못 받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너무 잘 받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사실 총평을 하면서 이번에 난이도가 어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난이도가 없었어요. 너무 쉬워서 난이도가 없게 느껴졌던 시험이 이번에 한국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20학년도 수능보다도 쉬웠고 역대 나왔던 어떤 문항들보다도 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를 안 했으면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감으로만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흐름이나 개념을 학습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저보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죠. 한국사 시대별 비율을 보면 전근대 열문항, 근현대 열문항인데 시험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자, 전근대와 근현대별로 각 시대별로 나오는 문항 분포 정도는 확인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막바지에 다 들었을 때 수능 직전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가 좀 보이게 되잖아. 전근대 파트는 선사 파트가 있는데 선사 파트는 한문항이 출제가 됐어. 기존에 이 문항 비율 자체를 똑같이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고대 파트에서는 선생님, 작년 평가원 분석이랑 마찬가지로 두 문항, 중세에서 고려시대, 세문항,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근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사회 문화 파트가 한문항에서 두 문항씩 추가해서 분야별로 나온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근현대 파트는 뭐로 나눌 수 있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열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인 개화기. 이 개화기에서 세문항. 일제강점기에서 네문항이 출제가 됐고 이것도 기존의 문항 비율 그대로죠. 현대사회에서 우리 지금 몇 문항이 출제됐어요? 세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냥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굉장히 고정된 게 45년 이후로 이제 나라가 수립이 될 때까지 국가 수립 이전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는 요즘에 이제 사회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는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경제개발 계획이 나올 텐데 현 상황에서는 이제 평화통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그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은혜 근현대 비율로 이렇게 열면 열면 50%, 50%씩 출제가 됐고요. 해당 파트랑 관련해서 고난도 문항을 보면 5번에 58%의 오답률 선생님 시험이 난이도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쉬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사를 그만큼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밀어두고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쉽더라도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거야. 전시가랑 관련된 5번 문항이 58%로 가장 높았고 선생님은 사실 진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너무 큰 부담을 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라고 내는 시험인데 전시과, 고려시대 전시과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내는 건 이건 한국사를 아는 거랑 관련 없이 진짜 어떻게 보면 수험생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고려시대의 선택지가 경부고속도로라니 말도 안 되지 않아요? 12번이 52%의 오답률 그래서 동아노미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10번이 민족대표의 임시정부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8번이 병자호란, 14번이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에서도 근현대에서도 좀 골고루 틀렸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고난도 문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한국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단계의 개념까지 끝난 상황에서 6월 평가원을 통해서 한번 실력을 점검을 해보셨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풀도 15강으로 완강된 상태로 개강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기출 분석을 한 이후에 9평 치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파이널은 9시간의 기적 10강으로 진행되는 스토리텔링으로 전범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강좌잖아. 이거 치르고 난 다음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수능을 치르시면 돼요. 본인에게 맞는 단계별로 학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총평을 해보고요. 한국사가 쉬웠지만 그리고 너무 쉬워서 선생님 아쉬움도 남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체 시험 이런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잖아. 한국사에서는 그래도 다른 거를 못 봐도 1등급 받았어요. 만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자부심 이런 거를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선생님은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총평보다 훨씬 더 자세한 해설 강의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